안녕하세요. 모닝바이오의 매트씨를 소개합니다. 매트씨의 주요 성분인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 및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수용성 비타민이며, 계열병 예방, 감염으로부터의 면역, 번식 등에 도움을 주며 성장률, 사료율, 생산성 등의 향상을 도와줍니다. 매트씨의 또 다른 주요 성분인 비타민E는 산화방지제, 육질개선, 육색저하방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C와 E가 결핍시 모세혈관이 약해지고 빈혈,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계열병이 생기며 운동장애, 번식률저하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비타민을 번장량 이상 급여하면 상호작용으로 항산화 작용이 상승하여 소들이 성장하는 동안 면역력이 증가하고 비타민을 직접적으로 흡수하여 육색안정화, 고급육 생산, 그리고 저장기간의 연장 등의 효능이 나타납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 민감, 액체 산화, 환경의 불안정, 이생물에 의한 소실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 모닝바이오에서는 자사기술인 JMT 공법을 이용, 매트리스 코팅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매트C의 효과로는 반추위 동물의 반추위를 우회하여 비타민C 소실 없이 흡수, 소액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육질개선, 육량등급 향상, 고온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사료 내에 다른 성분이나 기호성에도 전혀 영향이 없으며, 현장 작업자의 안전 및 기계 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흑장점이 있습니다. 코팅으로 비타민C를 소장까지 안정하게, 작업자의 환경까지 안전하게, 육질개선제의 역할을 하는 매트C, 모닝바이오와 함께하세요. èn "'락 힘들게 Okey '' 초심 초심